앨범으로 군대 갬성을 다 털어버릴 생각이라고요? 아 네 그 안에서 가사를 많이 썼고 그 앨범이 오늘 나오는데요 근데 군대 안에서 있는 그런 용어들도 가사에 쓰고 예를 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기껏해야 연병장 콜렉트콜의 자장가 뭐 아 보름달 보면서 보름달 빵을 먹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보름달 빵이 뭔가요 보름달 빵은 이제 안 먹지 안 먹나? 옛날에 엄청 먹거든요 선생님 아시죠? 나는 건빵밖에 몰라요 노래 한 번 좀 들려주세요 그럼 잠이 들어야 내일이 올 텐데 멈춰버린 시간 위에서 뒤척이기만 잠이 들어야 꿈을 꿀 텐데 왜 너가 없는 네 현실에서 도망가지 못해 뛰쳐나가고 싶지만 기껏해야 연병장 콜렉트콜의 롤러바이 아 롤러바이 모두른 탓일까 하루가 너무 길다 잠이 들어야 아 좋다 너무 좋아 턴 어때요? 턴 어때요? 다녀온 사람의 표정과 곧 닿아야 될 사람의 노래 듣는 게 다른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